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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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아무말도 하시면 안됩니다 자 여러분 자 자오기 자와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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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약속했죠? 카메라를 좀 내려주세요 카메라 좀 내려주시고 뒤에 사람이 방해가 되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울립니다 자 카메라 저 뒤에 카메라 등등 좀 내려주시고요 앞 사람이 좀 밀지 마시고요 네 아 정말요 아 진짜 여러분 잠깐 들고 들어주시겠습니다 우와 우와 절대 놀려주세요 와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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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밀지 마시고요 자 자 다시 고생했습니다 네 우와 사실 아 오늘 아이오아이다 아이오아이다 별겸아 첫 행사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오늘 첫 행사의 그 현장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 누가 누가 마이크를 잡고 계십니까? 누가 소감을요 네 네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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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그냥 무료로 했거든요 네 어때요 동인들의 인기를 신나오니까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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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이 자리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명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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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의 리더 닌아이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의 리더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의 아이오의 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명 의원은 네 조연입니다 아이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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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 ďєon 아이오의 아이오의 여유 Russia 저 우리 에고스 정국 소소 inos 군대에 왔다는 측면에서 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입니다 자 11명쯤 되니까 점점 들고 갈수록 신청하는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함성 직원분들이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인상하는게 끝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바로 9번째는 어떻게 되실까 하는데요 어떤 곡이 준비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냠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침사와 식사는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주시면 안됩니다 빅 상황이 네 우리 모두 저녁에 마지막에 오늘이 잊지 마시고요.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